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주말마다 6월 때문에 좀 힘듭니다. 사실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방송을 하면 좋은데 저도 이제 가정이 있는지라서 저녁에 또 특히 아이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것은 이제 모이애커와 대기업 IT 보안실무자의 업무와 환경의 어떤 비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입력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좋은 점과 뭐 이렇게 나쁜 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 영상을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딱히 좋은 점하고 나쁜 점이라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지금 현재 모이애킹 컨설턴트인데 대기업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대기업에 지금 IT 보안실무자로 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은 한 경력자한테 제가 해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길래 제 경험들을 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이애킹 컨설턴트로 5년 정도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하고 금융권 쪽에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경력을 쌓고 지금은 현재는 이제 교육 서비스들을 이제 좀 강의 쪽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들 이 관련된 것들은 또 책에서 제가 모이애킹은 무엇인가 하고 실무자가 말하는 그런 모이애킹이라는 책에서도 일부 제가 좀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이애킹 모이애커하고 또 대기업 IT 보안 실무자의 차이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모이애커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고객들 서비스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 고객들을 서비스를 진단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할 때 보통 2주에서 보통 한 한 달 정도 보통 평균이 그 정도 진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면은 한 두 달 정도 아니면은 정말로 제가 이제까지 모이애킹을 하면서 제일 길게 했던 것은 약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한 통신사를 기반으로요. 그래서 진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고객 서비스들을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 서비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연 단위로 좀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포탈 사이트 같은 경우나 게임 서비스들 같은 경우들 특히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좀 제외가 될 수도 있겠는데 게임 서비스는 이제 클라이언트 게임들이 좀 많이 배포가 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게임들이 나오는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보통 포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제 집중된 서비스들을 계속 연 단위로 이제 진단을 하게 돼요. 자기 서비스들을요. 자 그런데 이 모이애킹 여기에서부터 이제 자신의 모이애킹 쪽으로 맞을지 아니면 보안 담당자로 맞을지에 대해서 이제 이 문장 안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이애킹이라는 것은 여러 고객들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녀요. 사실 지방도 많이 돌아다니고 또 기회가 되면은 해외도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한 곳에 있죠. 그 회사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은 한 곳에 있습니다. 물론 애외상이 있는데 보통 이제 글로벌 쪽으로 많이 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나 그런데도 많이 돌아다니고 할 수가 있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보안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곳에 이렇게 머물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 고객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하고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이애킹 쪽으로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사실 맞고요. 아니면 이제 어떤 서비스들을 그냥 집중적으로 관련을 하면서 이제 내부적인 어떤 대기업 프로세스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기업 쪽으로 또 맞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주의를 보시면은 제 주의를 보면은 이제 컨설턴트로 있다가 대기업 쪽으로 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또 대기업 쪽으로 좀 있다가 다시 또 컨설턴트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안 맞아서 그래요. 사실이요. 그 환경들이 좀 많이 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업무가 조금 이렇게 힘들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반절반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가 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업무가 좀 저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너무 깝깝했어요. 사실 한 회사에서 한 3년 4년 동안이 똑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감옥 같은 분위기 뭔가 여기를 좀 나가야 하는 이제 좀 이렇게 석방이 돼야 할 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었고요. 좀 많이 답답한 그런 경우들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들을 보시면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생각이 좀 많이 많이 대기업 쪽이나 금융권 쪽에 생각이 많이 막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그 회사에 그냥 쭉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을 이제 경험을 많이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그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안 담당자로서 좋은 것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모예킹을 할 때 좀 아쉬운 것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취약점들이 분명히 어떤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은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정해진 시간 안에 저는 그 프로젝트를 마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고객사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 프로젝트는 마감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연구를 하고 싶어도 이 취약점에 대해서 내가 더 이 환경들은 다음에는 경험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마무리하면은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 해킹이나 그런 걸 하다 보면은 2주 정도 안에 그 결과들을 다 내야 하는데 뭐 제가 게임을 굉장히 뭐 이렇게 평소에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그때 이제 게임을 집중적으로 막 하면서 뭔가 재밌게 리버싱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나오려다 보니까 그게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보안 담당자로 만약 취약점 분석팀 쪽으로 가시면은 만약 내가 게임 서비스나 그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계속 정기적으로 거기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게 장단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서비스들 뭐 이렇게 전자 쪽으로 갔다 게임 서비스로 갔다 금융권으로 갔다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경험하신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아쉬움에 계속 집중적으로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는 주위의 개발자나 굉장히 노하우가 많은 그런 경력들이 많은 운영자분들이 있으니까 또 많이 배울 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들이 좀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애거는 이제 프로젝트 결과물을 보내면 이제 끝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그 프로젝트는 이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작성을 하고 근데 그 가이드도 제가 직접 코딩 어떻게 보면 그 소스 코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웹해킹을 하던 모바일 해킹을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가이드도 굉장히 표준된 가이드를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보통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내놓은 그런 가이드를 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책을 통해서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자기만의 보안 가이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에는 안 맞는 가이드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는 거죠. 보통 이제 블랙박스 관점에서 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만약 이 결과물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해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고객사들하고 어떤 커뮤니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커뮤니테이션 기술이라는 것들은 이제 고객사들하고 내가 내놓은 그 결과물을 잘 이야기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패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는 것들을 이제 컨설턴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커뮤니티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어느 정도 해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때는 사실 그 조직에서 일부분인 사람들한테만 내가 전달을 하는 거고 같이 커뮤니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보안 담당자하고 보통 이제 그냥 모이해킹하고 둘이 커뮤니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부 교육할 때만 제외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관련된 A 서비스만 A 서비스, B라고 하는 서비스만 B라는 서비스마다 다 개발자들하고 담당자들이 다 다르죠. 내가 금융권 같은 경우에 대해 MTS, HTS 그런 관련된 웹서비스 관련된 WTS 관련된 담당자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취약점이 나왔던 거나 어떤 이슈들이 나온 거 어떤 패치를 내가 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의 이슈들이 나오면은 각각 개발자들과 담당자하고 다 커뮤니티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원활하게 커뮤니티를 해야 돼요. 모이해킹 입장에서는 그냥 컨설턴트이고 이쪽에다가 전달을 해주면은 이쪽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직책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고객사에게 이야기한다 이런 관점이지만은 보안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직급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같은 조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서비스 담당자가 나보다 직급이 높으면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고 뭔가 계속 그쪽에서도 말 그대로 이제 좀 함부로 대할 때도 있는 것이고 패치가 늦어질 때가 있고 그냥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안 담당자는 프로젝트 결과물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그 완료될 때까지 거의 끝나지가 않습니다. 정말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경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한 2년 동안 거의 이제 끌고 간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개발자들한테 말하면은 개발자는 또 누구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들어간 담당자의 솔루션들, 업체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응이 좀 늦어진다 싶으면은 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저한테 오는 것이고요. 저는 또 다시 어떤 이슈들을 빨리 또 캡쳐를 하면은 다시 또 전달을 하고 이쪽으로 전달하거나 이쪽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패치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보안 담당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컨설팅 하나의 많은 보안 활동 많은 보안 활동 중에서 이런 컨설팅 결과물들만 가지고 계속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것들 보면은 제 주위에 있는 담당자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슈 터지고 저기서 이슈 터지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보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뭔가 굉장히 바빠 보여요. 굉장히 항상 바빠 보이게 보이는 게 보안 담당자들입니다. 예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이나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업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해킹이라는 것이 이제 취약점 분석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사실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컨설턴트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기술적인 컨설턴트도 있는데 모이해킹이라는 것은 어떤 취약점 분석 정말로 이제 기술 베이스로 이루어진 그 조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규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도출해 내는 것들이 바로 이 조직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프로젝트가 없었을 때는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계속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가지고 신규 취약점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직이에요. 모이해킹인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나중에 느껴요. 느껴지는 거고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취약점 분석이나 아니면 포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조직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연구조직이 있는 데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일부 이제 대기업인데 불구하고 IT 보안팀이 작은 조직들이 있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인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보안 담당자들은 이 취약점 분석이라는 거 이외에 어떻게 보면 취약점 분석보다는 치매사고 대응을 하는 거의 과정에 취약점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치매사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 외에도 내부적으로 다른 업무들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업무하는 것들은 개인정보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나 DRM, DLP 이런 엔드포인트 솔루션들을 운영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보안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개발자 담당자들을 교육시킬 때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특정한 프로젝트들이 솔루션들을 도입할 때도 BMT 같은 경우도 챙겨하는 것이고요. 솔루션 검토를 하고 도입까지 하는 과정들을 또 챙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는 다른 업무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전의 모의에킹 컨설턴트가 보안 담당자들로 가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솔루션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 규제들이나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하다 보니까 혼잡해요.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저는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경험들을 쌓았기 때문에요. 그 경험들을 베이스로 저도 교육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생기고 저한테 많은 도움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한테 진로 상담하는 분들한테는 아마 이러한 정보들을 제가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죠. 나중에 진로 할 때요. 그래서 꼭 대기업으로 간다고 해서 만약 그런 연봉이나 그런 것들만 기준만 따지고 간다면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 그 조직들이 어떻게 좀 분리가 되어 있고 실제 이제 자기가 취약점 분석이나 그런 것들로 좀 뭔가 연구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 조직에서 그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좋은 건 또 금융권이나 그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스터디나 아니면 버거헌팅 팀들을 만든다는 그런 소문들을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사실 좋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도 들으시면은 아 이러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구나. 교육이나 그런 것도 지원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나중에 진로를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